교무세포종입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사랑하게 되는 일이란 씬쓸하게 되지 절대 사랑하고 싶어지지 않을 만큼 내가 이 계약을 깨면 어떻게 되는 거야? 그럼 너 말고 다른 사람이 싶어 그 순간 네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야 에다 나의 보러가 저 그룹 사람이 그룹 그 순간 드라이브로 참고 저리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Tell me I'm your baby And you'll never leave me Tell me That you'll kiss me Forever And you'll never leave me